안녕하세요 마리클레르 수영입니다 마리클레르 아시안스타 워즈 2019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배우 정석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위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조정석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유나입니다 너무 좋은 상들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시안스타상을 받게 돼서 기쁘고요 감사합니다 아시안스타 상을 받게 돼서 기쁘고요 아시안스타는 정말 강렬한 캐릭터를 보여주었는데요 랜타니스타 상태비는 조정석입니다 테마 제스장입니다 임유나 프로코리아 비 패드냐 칼 이주영 of South Korea 제니스 울트라 셰프 아시안스타 상태비는 조정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